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트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에 친문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관련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에 대한 수사,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의혹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혐의는 뇌물수수고 신문 의원들은 먼지털이 그만하라. 나올 게 없는데 왜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범 회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사이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취업해서 일을 하고 월급 받을 수 있죠. 대통령 가족이라 해서 실업자로 백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창호 씨는요. 과연 그렇게 일을 했는가. 문다혜 씨, 문 대통령의 사위죠. 네. 왜 그러냐면 타이스타젯이 비행기가 한 데도 없어요.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도 어리고 비행기 경력도 전무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전무로 해서 월급을 주택까지 하면 거의 2억 2,300만 원. 중고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상의 저는 문재인 대통령 뇌물 주석의 준거나 차이가 없다 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러 의혹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이스타항공의 직원들도 고발한 게 있고 따라서는 새롭게 표적이나 먼지터리가 아니고 오히려 전 정권에서 뭉개든 거죠. 이걸 이제 케베리엘 열어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 일단은 핵심 쟁점 보면 일단 문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냐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아니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는 거냐라고 일단 야당 쪽에서는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이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아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검찰이 기소할 것 같아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제 뇌물, 대가성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리 구성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때는 사위였으니까 사위를 이제 취직을 시켜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결국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문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돈을 생활비 줬는데 취직이 됐으니까 생활비 줄 필요가 없죠. 결국 생활비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과하다. 범죄적으로 나중에 어떤 판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라는 게 모든 걸 수사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치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 수사가 좀 과했죠.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어. 이것도 전 야당에서 얘기가 나올 법 해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7년 전 얘기. 물론 지난 정권에서 뭉개했다고 할 말이 없는데. 7년 전까지 이제 와서 또 수사를 해서 여야 간에 가뜩이나 공방이 많은데 이렇게 검찰이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서범원 의사님. 이 검찰 논리를 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에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주던 걸 끊었다고 하면 사위 수입만큼 이거 경제도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생활비를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가족은요. 가족은 다 공동체로 봅니다. 직계가족이잖아요. 생활비를 주다가 끊고 이런 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고 실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거죠. 경제 공동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원 씨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남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 공동체 논리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친딸이고요. 그다음에 친외손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 뇌물로 보는데 자꾸 취업, 취업하니까 아니 취업해가 월급 받는 게 무슨 죄냐고 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러면 그대로 출근해서 근무한 게 있냐 말이에요. 비행기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70억 보내서 페이퍼 컴퓨터리라니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 내물 줄 때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계속 주면 처벌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내물 2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 내물만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김정숙 여사가요. 여사가 5천만 원을 이렇게 현금을 싸가지고 부작에 친구 통해서 붙여주라. 지인 통해서 돈을 붙였다. 네. 그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나 책 낸 출판사 있죠. 거기서도 2억 5천인데 5천은 빌려줄 때 그 차용증에는 이자 봐야죠. 그런데 2억을 왜 주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다 물어봤지 몇 명. 물어보니까 이게 제일 비싼 사람이 한 천만 원대고 보통 300만 원대래요. 그 책에 디자인할 게 뭐 있나요?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그래도 이제 금국대 미데노가 디자인 좀 했잖아요. 문다혜 씨는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인가 거기에 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지 하나로 2억을 준다? 이게 검찰이 이게 뭔지 털이 수사입니까? 오늘 일부 보도 내용을 한번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 일단은 딸 다혜 씨도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사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SNS에다 오늘 이런 거 적었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뭐 드라마 뭐 대사 구절이라고 하는데 알송달송한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자면 이제 돌 던지면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다친다. 우리가 아무리 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다혜 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봐도 범위적으로 볼 때는 구성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검찰 수사가 범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지 되는 걸로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한국 정치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쨌든 이상직 의원을 이사장으로 취임시키고 전 의원입니다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대통령의 딸을 취직을 시켜서 돈을 이제 받게 한 거다. 이런 논리 구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세상의 잘못을 검찰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꼭 수사를 해야 되나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여야 간에 지금 거의 극단적인 대치로 가고 있는데 지난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범위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과도하긴 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덕분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못이 있으면 비리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를 남으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당이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서부연 의사님, 이 역사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4년 넘게 소화했으니까 소환되리라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김정수 교사는 타지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동시 수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제기도 되는데 어찌로 보십니까? 지금 워낙 여러 사람을 소환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상 소위 고위직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 포함해서 조현옥 인사수석, 그다음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백원우 비서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보는 시각은 뇌물은 1억에 넣으면 10년 이상 징역이잖아요, 10년 이상. 보통은 뇌물은 2, 3천만 원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냥 문재인 이름 가리고 하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가 2억 2천만 원 뇌물 받으면 구속 칠지 안 칠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다른 건 검찰이 정치 고려는, 그건 검찰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소환과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타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샤넬 옷 있죠. 입어가 바로 반환했다는데 3년대에 규정한 데 다른 옷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사상 초유로 정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개인 의견 주셨고 한번 어떻게 추이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